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수련 중인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상주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 사업이 4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이를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김준홍 씨는 두 번째 수술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지만 입원전담 외과 전문의가 곧바로 처치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보는 교수와 달리 병동에 상주합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있으면 같은 질병으로 입원해도 입원 기간이 사흘 줄고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29% 감소했습니다. 환자 만족도 역시 설명과 진료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반 병동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즉각적으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 4년 전 6개 병원, 244개 병상에서 지금은 45개 병원 4,032개 병상을 입원전담 전문의들이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입원전담 전문의 병상의 8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입원전담 전문의병동에는 진료비를 15% 더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기상캐스터